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현금을 가져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면 답은 없어요 솔직히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일단 답이니까 그것부터 그냥 이야기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1972년부터 해서 1920년까지 여기에 보신 포트폴리오 1부터 포트폴리오 6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누고 포트폴리오 1은 현금이 제로고 거의 다 주식이죠 100% 주식이고 여기는 10%가 현금이고 두 번째는 10%가 현금 세 번째는 20% 이렇게 해서 쭉 5대5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적용된 앤뉴얼 리턴은 6%부터 해서 3.9%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떨어졌는데 수익률은 약 반이 안 떨어지고 조금 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고요 위험이죠 위험 위험의 확률이 15.4고 7.7이니까 이거는 이제 절반으로 줄은 거죠 거의 이렇게 비중을 줄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좋아했던 해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요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낮았으니까 100%를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약간 0.8 정도 그죠 0.8 정도 앞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들은 보시면 비중대로 해서 어느 정도 여기는 1 뭐 여기는 2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세 번째 포트폴리오 이제 3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도 여기가 2고 여기가 3 3 조금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여기에 갈수록 당연히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가 5%니까 근데 이거는 안 좋을 때까지 이제 고려한 거니까 이거는 뭐가 정답인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어 좋을 때의 수익률을 최대한 못 가져가는 차이는 있죠 15%가 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현금을 가져 가게 되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일단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표준편차 여기 있는 표준편차 대 수익이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죠 그죠 올라갈수록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다들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이걸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번 세기에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과거 기준은 좀 틀리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까지 다 그 평균을 낸 거지만 이거는 2000년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이제 표시를 해 봤더니 여기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2가 빨간색인데 이게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고 이거는 100대 0이고 그러니까 주식이 100, 현금 0, 여기 주식이 50, 현금이 포트폴리오 2는 현금이 50인 이런 건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래프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2000년부터 해서 이때까지는 50대 50인 현금 비중이 50이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 수익률이 뭐 좀 나왔죠 근데 왜냐면 이때는 시장이 조정이 많았어요 조정도 많았고 2000년 그 닷컴 버블 이후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고요 그리고 2000 금융위기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이 없어서 거의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죠 이 갭이 여기 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부터는 달라졌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그래서 현금 100%를 주식 100%를 가져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신이나 아니면 다른 그 유동성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걸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때는 다들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수익이 낮다가 줄어들고 뭐 이런 구간들이 있었고 2008년에 다큼바블 이후로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안 좋았고 여기도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쭉 그 수익률이 괜찮았죠 대신에 뭐 당연히 조정을 조금 받을 때는 수익률이 좀 틀리죠 당연히 이제 주식이 많은 게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금은 확실히 더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현금 비중이 클수록 당연히 위험 대비해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위험이 높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현금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냐 특히 이제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 동안 이 마음의 안정 또는 뭐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런 거를 가져가려면 현금이 일정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정이라는 이런 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의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상황과 환경에 근거해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인컴이죠 인컴의 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거에 안심, 스테이블리티 약간 그런 사람들이면 소득이 일정한 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부동산, 특히 임대소득이 일정하거나 급여가 좀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뭐 그게 절대 이제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면 현금 비중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자기 가정의 어떤 상황인 거죠 혼자서 만약에 집에 혼자 외벌이라 그러면 당연히 현금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소득원에 또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리스크 톨러런스니까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가 한 번에 40%의 어떤 손실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 상태가 그 정도로 이제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다 40에서 50% 정도는 언제든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40에서 50%는 과거 최악의 주식 시장일 경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과거 최악일 때 한 40에서 50%까지 주식이 빠지니까 과거에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물 수 있다면 그런 걸 인내할 수 있다면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정도로 아니면 스스로 이제 현재 32% 정도 35% 뭐 이 정도 손실 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식을 100% 가져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선택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줄이고 이게 이제 동적 자산이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모멘텀적인 부분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이 좋아질수록 주식 비중을 늘리고 모멘텀이 안 좋아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이번에는 워낙 급하게 떨어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못해보고 그냥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실 것 같으면 평소에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주식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번 스스로 이제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더 떨어져도 나는 생활에 아무런 타격이 없고 여기서 팔아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